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밤에 코로나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환하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주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 40명을 이끄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이런 야간에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일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쇼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위기 탈출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대변인시는 23일 새벽 5시 30분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속 현장에 나선 사진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지사가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쇼다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이른바 형수에 대한 욕설 파일 2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형수에 대한 욕설이 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형수에 대한 욕설 파일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욕설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 그것도 가족인 형수에게 저런 욕설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험악하게 살았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저렇게 특정 여성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냥 욕설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저런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 첫 마디부터 욕설이고 끝까지 욕설이고 그런데 저런 사람이 평소에도 얼마나 욕설을 많이 하고 여성에 대해서 아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받고 왔습니다. 김부선 씨는 자기는 15개월 동안 사귀었다 하는데도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결정적인 증거, 바지를 다시 내려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온 2, 3명, 또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 잠깐 깜짝 쇼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경기도는 21일 밤 10시쯤에 안양시의 한 유흥조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단속은 일부 유흥조점에 문을 잠그고 심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 40명은 물론 이재명도 직접 나섰는데 출입문을 열도록 한 뒤에 내부를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들어갈 당시에 이 업소에는 유흥조점 종사자 2명 외에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또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적발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밤에 유흥업소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안양인데 경기도에 시도가 많은데 안양에 이렇게 단속이 나서고 또 이렇게 실제로 단속이 된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무원들에게 빨리 염탐을 해서 밤에 유흥조점의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는 집이 있으면 이재명 도지사 미사실에 빨리 알려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단속해서 헛방을 치었을 경우에 단속이 불발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여성들이 있고 술병이 있고 이런 걸 찍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경기도 안에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안양시가 빨리 됐습니다. 지금 거기 포착이 됐다 하니까 일정을 접어두고 쫓아가서 그렇게 단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는 것 아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치 본인이 무슨 단속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서 그동안 경기도에서부터 사이다다 하는 발언을 또 칭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특히 대통령은 이렇게 현장에 쫓아가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짜고 그래서 큰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인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제만번에 코로나 발생 때에 광명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급습한다든지 명분을 뺐었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야 우리 지사 잘한다 박수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또 현장에 가서 진도 지휘를 했다. 그러니까 위기 때 고위 때마다 자신의 현장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래서 지지세를 확보하고 또 그걸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서 깜짝 쇼를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지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우는데 지금 이 정세균, 이낙연 뭐 이런 후보들 반 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제명지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민생현장에 직접 지사가 나선다. 지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경기도에 어려운 사람들 지금 자영업자들 가운데 생활을 못해가지고 정말 허덕대는 분들 뭐 기초 수급자들 뭐 따지 보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유성음식점 심야 단속하러 가는데 단속하러 가는데 지금 지사가 나간다. 그럼 나중에 혹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돼서도 심야 단속하는데 완장을 차고 나갈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만큼 깜짝, 이벤트, 현장 이런 데 뭔가 효과를 봐가지고 갈 것 아닌가. 본인도 옛날에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아주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많이 돌출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벼룩은 뛰어야 뛰어야 표시가 난다. 감안하시면 모른다. 마이너들은 튀어야 한다. 튀어. 뛰어야 한다. 튀어야 한다. 같은 뜻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많이 뛰었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직선으로 쭉 달려온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도 공무원 뇌물죄로 수뢰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구단주였던 그 당시에 후원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각 단체에게 뭔가 허가되어 주고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흠결이 많고 문제가 많은 데다가 또 그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이 지금 직접 나서서 이미지를 싹 탈색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속팀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11시 30분쯤 단속을 마쳤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불법 영업을 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이면을 보면 얼마나 유흥주점이 없어. 지금 이게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해도 되고 그렇게 단속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밥집이었다면, 식당이었다면, 국수집이었다면 이렇게 밤 10시, 11시에 단속을 했을까. 지금 이게 술집이기 때문에 비난율을 받겠지만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이 밤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 식당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걸 자기 정치적으로 살 이용해가지고 야, 이거 단속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벽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8.15 집회 때 작년이었죠. 하고 나니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추적해가지고 거기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행정 몇 년을 내린다. 하면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8.15 집회 때 나선 사람들을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에 8천명이 모였는데 거기도 분명히 경기도 지방에 사업장이 있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사받아라, 검사받아라 라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재명의 단속도 선택적이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벼랑에 몰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 입지를 키우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이재명의 위험한 행보가 아닌가. 잘 분별해서 뉴스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